이거 우유가 갖고 잊어서 한번 짜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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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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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세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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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양수오펜 28cm 멀티팬이고요 이거는 24cm입니다 프라이팬 24cm 28cm의 유리 뚜껑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오펜이에요 28cm입니다 뚜껑을 양수오펜 하고 프라이팬 28cm 두 개가 넣습니다 양수오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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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국수에 먹으려고 콩을 삶고 있습니다 겉은 약간 콜록한 색깔이에요 기름이 가운데 모이지 않게 보폭하게 아지않으려고 만드는건가 봐요 고춧가루 맛있게 돼 지글 지글 이제 이거는 한번 뒤져봐야해 보시죠 이야 다 익었네 음 자 고추 다 됐어요 그렇죠 반신 파티를 위해서 어머님께서 잡채도 준비해 주시고 부친재도 준비해 주셨어요 콩가루 더 먹는다 음 됐어 뭐죠 이쁘다 오징어졌물 테이파 수산